당뇨의 이 음식이 약이었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크롬이 약입니다 사실 크롬 성분이 그래서 미국의 가장 좋은 당뇨 특효약이 바나바 성분이잖아요 바나바 거기가 주성분이 크롬이에요 크롬 그런데 이 크롬의 완전히 공급 덩어리입니다 크롬 공급원이고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계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유방암의 총매제가 되는 에스트로겐을 쫙쫙 흡착해요 그래서 유방암을 억제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간암 환자들만 즐겨 드시던 브로콜리가 이제는 유방암 환자들 당뇨에 있는 분들이 매일 즐겨 드셔야 돼요 약으로 브로콜리의 속성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존스워킨스에서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브로콜리를 연구했는데 사실은요 브로콜리의 뿌리, 줄기, 싹, 열매 이 중에 어디가 가장 효능이 항암효과가 높을까요? 네? 줄기? 또요? 다 줄기라고 하시네 입? 싹입니다 브로콜리 싹 자 보세요 아주 소량의 신선한 브로콜리 싹은 다량의 성숙한 치솔만큼 항암효과가 높은데 얼마나 높냐면 예를 들어서요 대장암에도 브로콜리가 특효약이에요 설포라파는요 비단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간암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대장암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시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난 대장암인데 대장암 식단을 따로 차려주시나요? 전 폐암인데요 폐암 식단을 따로 차려주시나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시는 거예요 기본도 자 모든 암에 효력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각자 부분별 암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분별 암에 효력이 있는 것은 모든 암에도 효력이 있어요 자 보시겠어요?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50%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약 900g의 브로콜리를 먹어야 한다 900g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컵 정도 될까요? 예 200g 정도가 1컵 정도 되죠? 종이컵 그러면은 브로콜리 싹 5g에게는 아주 성장한 브로콜리 150g에서 발견되는 양의 글루코라파닌 복합체는 바로 활성 복합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솔포라파닌의 전구체가 이 글루코라파닌인데 가장 중요한 글루코라파닌 복합체 솔포라파닌의 전구체가 되는 글루코라파닌 복합체가 브로콜리 뿌리나 줄기나 꽃보다 어디에 많냐면 싸게 많아요 브로콜리 싸게 그래서 저희는 이 동네에 브로콜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브로콜리하고 양배추에 약을 무진장 치세요 그래서 농사 다 걷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싹이 나와요 그때 가서 저희가 추수해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활용하세요 브로콜리 싸게는 다자란 브로콜리 150g에서 발견되는 양의 이 솔포라파닌의 전구체가 되는 글루코라파닌 활성 복합체가 아주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분자 손상을 막아서 세포의 효소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바로 솔포라파닌입니다 이게 어디에 맞냐면 브로콜리에 많아요 특별히 싸게 그래서 브로콜리를 당뇨 환자가 왜 브로콜리를 드셔야 되는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유방암 환자나 모든 암 환자 대장암 환자에게도 솔포라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잖아요 부분별 유방암의 특효약 유방암의 특효약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하신 버섯이 있어요 어떤 버섯이었죠? 유방암의 특효인 버섯 양송이버섯 다들 아시네 또 폐암의 특효약 하면 전립선의 특효약인 것처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도 효율이 있지만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가 있어요? 팔팔 끓여서 드시면 리코핀 상승 효과가 더 올라가죠 또 익혀서 드셔서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당근도 베타카라틴으로 비타민 A로 전구체가 전환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십자학과 하버드 존스화키스 통계다이터를 보았더니 가장 간암에만 특효약이 아니라 모든 암에서 1위가 보였냐면 십자학과 재소였어요 그렇죠? 브로콜리 또 뭐 있죠? 콜리플라워 그 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는요 몸에서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은요 브로콜리를 매일 드셔야 돼요 대장암 환자 당뇨 환자다 왜? 몸에서 유방암의 촉매제가 되는 에스트로겐을 쫙쫙쫙쫙쫙쫙 흡착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완전히 제거하는 속도가 신속해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세포주를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도 브로콜리 매일 나오면 비껴가지 마시고 꼭 두세 쪽씩 짚고 가셔야 돼요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대장 폐색을 뚫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우울증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영양소 중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불안증 이거 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비타민? 뭐? 12도 맞고 햇빛도 맞고 중요한 건 B컴플렉스 복합제 B1, B2, B3, B6, B12 그런데 특별히 뇌졸중인 줄 알았고 파킨슨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치매 증세가 심각해질 때 비타민 B12를 공급하니까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요새 유명한 의과대학들마다 다 치매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적용해보는 방법을 해서 비타민 B12를 적용했더니 의외로 많은 경우에 치매 환자들이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B군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B군만 항우울증 증세를 완화시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새 집에서 안 나오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방 안에서 이제 집콕, 방콕 해가지고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방에 갇혀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들을 요새 많이 연구한대요 문제는 식단에 있습니다 문제는 멘탈 사인이 하이어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할 수가 있는데 계속 멘탈에 영향을 안 주는 음식만 먹여요 대표적으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뭐가 없어요? 뭐가 삭제됐죠? 뭐가? B군이 삭제된 거예요 IP6 피트산념으로 직접 말씀하시는데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에는 뭐가 잘려나갔어요? 쌀룬, 밀룬에 뭐가 들어있어요?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게 부족하니까 티아민이 부족 중으로 이렇게 각기병 같은 것도 오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불안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데 B군에도 풍부하지만 브로콜리에도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상당히 많고 바이러스를 저항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당뇨 환자는 브로콜리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인슐린과 혈당을 조절하는 크롬이 이 브로콜리 안에 크롬이 아주 바글바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함량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뭐 드시면 되겠어요 브로콜리를 약으로 드셔야 돼요 당뇨 떨어지시겠습니다 이미 안정되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그래서 제 밀키티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각과 채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2주 안에 다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침마다 유방암 환자들 브로콜리 드셔야 되겠죠 당뇨에도 브로콜리 드셔야 되겠습니까 대장암에도 드셔야 될 거예요 간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에스트로겐을 확 줄여서 유방암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크롬의 당뇨병의 원인인 크롬의 주요 성분인 브로콜리를 매일 드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은 방법을ty고 이 사진은 좋은 상황이신 모두가 그러면서 저는 모르était 감사합니다 아멘